와우 사실 뭐래도 얘 너무 감정적이다 정말이야 안녕 나는 오원이라고 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다 얘들아 오늘은 내 인스타그램을 탈탈 털어볼 거야 너희들이 궁금할진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 근데 아마 군인 때 올렸던 거 같아 아... 이거구나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실기실에서 조명 세트를 빌려가지고 조명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찍었던 사진이 친구가 찍어줬어 마음? 아닐까 싶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었던 거 같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거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알겠어 이때보다는 이거는 모델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미술 작업의 일환으로 찍었던 사진이야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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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 성매매에 관한 담론이 엄청 큰 때여가지고 호스트바 메뉴판을 만들었었어 잡지사에서 일했을 때 친했던 어씨 누나들이랑 같이 모여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 연기에 계속 재미를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오디션도 보고 있고 진행하는 중 너희를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래 너네도 바래줘 파리에 너무 감정적이다 정말이야 그냥 야외 카페에 앉아서 와인 마시고 올리브 먹고 그랬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 같아 한국은 밖에 앉는 가게들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야외에서 했던 것들이 되게 그리운 거 같아 베를린도 다시 가고 싶고 미국! 그래 난 사실 미국에 가고 싶었어 최근에 이건 미주리에서 교환학생 할 때 친구 차 타고 월마트 가면서 찍고 이건 친구 집이야 너무너무 예쁘지 여긴 내 기숙사야 너무너무 아름답지 여기는 미주리에 있던 인디 영화관이었어 그리고 1층에는 카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무스도 먹고 커피 마시다가 영화 시간 되면 들어가고 이런 좋은 곳이었어 캡션 봐 미드 웨스트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여기 쇄골에서 가슴 중간 길이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내 얼굴이 조금 요즘 얼굴은 아니잖아 힙한 느낌 뭔지 알지 힙한 얼굴은 아니라서 그렇게 좀 고전미가 있는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느끼하더라도 이 머리도 나쁘진 않잖아 사실 뭐래도 예뻐 누가 그런 명언을 남겼었는데 헤어 실장님이었나 인간은 털빨이다 머리숱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일념하에 염색은 하지 않고 있어 내 두피는 소중하니까 내가 미대를 나오고 원래 눈이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런 수평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든 조명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돼 왜 웃어? 최근에 본 필터 중에 이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 진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범씨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일에 어떤 큰 갈무리를 지으시고 새 출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외부로 뵙는 걸로 할게요 해시택 5월호 메이크업할 때 조명이 엄청 좋거든 그래서 여기서 셀카를 찍으면 약간 잘 나와 해시택 얼빡이야 얼굴밖에 없잖아 나는 그래도 재밌게 항상 봐줘서 고마워 더 다양한 것들을 찍으려고 해볼게 오늘 내 인스타그램 너네 좀 억지로 데려다가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나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멋진 기사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뷰티풀 5월호에서 만나길 바래 빠이